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이 인사를 또 오랜만에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? 여기는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어요 여기는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곳 여기 이 빌라 이 빌라가 제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곳인데 좀 위에서 사람이 빨래하면서 쳐다보네 어 잠시만요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곳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여기가 진짜 레전드에요 레전드 여기 내 추억 내가 초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1학년 초반까지 살았어요 그니깐 약 한 십몇년동안 산거에요 네 여기인데 와우 여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 막이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서 예전에 친구들은 햄스터 키우고 이거 말해야될진 모르겠는데 네 여기 잠깐만 어 여기 여기로 저기 있잖아요 저기로 들어가면 또 비밀기지가 하나 있어요 저기서 햄스터 키우고 추억이 많네요 저기서 이제 햄스터 햄스터 키우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어 솔직히 어 이제 다음날에 갔더니 햄스터가 사라져 있어요 예 도망쳤는지 고양이한테 잡아먹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구요 여기 CU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무슨 렌트칸가? 무슨 차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아 여기 1층 2층이 저희집이었어요 2층 예 한번 가보 20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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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호를 안 기억하고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추억이네요 여러분들 맞아요 문 이렇게 생긴거 문 문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 와 이거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때도 이런 자국이 있었거든 창문에 와 미쳤다 여기 201호 여기에요 여기 와 추위다 여기서 예전에 그 저 집 시끄럽다 해가지고 윗집인가 아랫집에서 저희집 와가지고 문 발로 차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짜장면 시켰는데 예전에는 짜장면 아 그때도 짜장면 문 앞에 놔야됐어 봉지에다 넣어서 근데 봉지가 터져버린거에요 국물이 다 새는거야 그래서 이걸 두면 냄새가 계속 날 거 같아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그 어디야 저기 앞에 짜장면집까지 가가지고 직접 놓고 가고 여기 주차장 씰 레전드 여기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예? 여러분들 여기 예전에 제 자전거가 있어 어? 헐 여기 좀 더러운데 들어가게 와 잠깐만 이거 핑크색 아직도 있어 이거 내발자전거 이거 여러분들 핑크색깔 이거 이거 나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 개 미쳤다 와 진짜 네 어제껏 여기 주차장이 있고 예전에 이게 지금 여기 땅이 도배가 된건데 도배 되기 전 예? 도배 되기 전에 여기서 눈사람 만들고 여기 눈이 펑펑 내리면 여기다 이렇게 눈을 싸가지고 북극처럼 만들고 여기 옆에 또 조그맣게 주차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예전에 폐지를 주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제 폐지를 주어서 이제 종이 종이 주어서 여기다 맨날 쳐 넣었어요 예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이제 가져와서 파래로 갔습니다 고물상에 파래로 갔는데 파래로 가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엄마한테 혼나고 예 집에 있는 책 다 가져와서 같이 팔아버리고 근데 고물상에서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여기 왜 와요? 이래가지고 아 저 이거 어 저희 엄마가 이거 파래로 해가지고 이러면서 개구레를 쳐가지고 그때 아마 한 5천원인가 8천원을 받았어요 총에서 2만 얼마 받았는데 3명 3명 이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눴죠 네 어쨌거나 그렇구요 진짜 추억이 많아요 예 여기서 예전에 메탈베이블레드 팽이 여기 동네 애들 아 진짜 추억이네요 진짜로 동네 애들이랑 메탈베이블레드 하고 여기도 원래 계단 이렇게 차곡차곡 되지가 않았고 예 원래 좀 경사가 져서 여기 눈 오잖아요 여기서 스케이트 타고 여기 쭉 내려가는 거 와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앞에 신축빌라 여기 두 개 생겼거든요 와 원래 이게 아니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는 와 갑자기 추억에 젖어서 하 추억에 젖어서 찍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네 이제 고집시간 1월인데 오 정말 어머 어머 1월 달부터는 이제 개빡세게 네 개빡세게 이제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추억이네 그냥 길 가다가 생각나길래 네 찍어본 거고요 여기가 바로 금반석 금반석 아 네 그냥 찍어봤어요 사람이 쳐다본다 네 그리고 여기 집 저희 집 바로 주변에 여기 여기가 예전에 비밀기지였어요 네 아 진짜 개추억이네 이거 예예 저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전쟁 전쟁놀이 예 여기야 와 맞아 여기 여기에요 여기 거의 뭐 이거 봉우동 전투였죠 저희 때는 네 여기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낭떠러지 거의 봉우동 전투였어요 여기서 와 맞아 여기야 여기서 보시면 바로 여기 저희 이제 노란색깔 보이죠 이거 바로 이건데 바로 앞에서 여기서 맨날 놀고 막 기지 찾으러 다닌다고 막 기지가 저희가 열두개가 있었어요 열두개가 이게 아마 세번째가 세번째인가 네번째 기지 네 저게 아마 한 세번째 네번째고 계속 쭉쭉 올라오면 진짜 여기 다 기지에요 저희 기지였어요 여기는 기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깔끔해졌는데 그 전에는 고물 별의별 작것들이 여기에 쌓였어요 지금도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정리가 된거고 예전에는 고물이 진짜 많았어요 저기 네 그렇구요 여기 다 추억이 하나하나 가득해요 여기 진짜로 이게 예전에 이제 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리를 이용한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북한군이 여기 쳐들어온다 여기 광명 5동에서 싸운다 날 이길 수 없어 여기는 저의 다 기지 어? 나의 아지트 네? 나의 아지트 같은 곳이들 어? 구시들이에요 아 왜왜왜왜 아지트 같은 곳 네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동네에 하나씩 있지 않 공원 같은 거 예 여기가 바로 너부대 공원 와 여기서 예전에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맨날 축제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축제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안 하네요 맨날 저거 축제하면 막 집에서도 다 보이고 하하 어쨌든 하하 갑자기 예전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네 하하 그때 초등학교 때 놀았던 친구들이랑 거의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네 그 친구들 이름을 꺼내자면 이제 김동규 김도한 김동훈 아 이름이 다 비슷해요 박수현 네 또 누구있지 아 박지임이 이야 추억이네요 추억 맞아 여기도 기지였다 잠깐만 어 이게 바뀌었네 아 아 여기 아니구나 저기다 저기 여기가 여러분들 너부대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요 여기 이게 바뀌었네 원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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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지 않고 막혀있었거든요 여기 기지라고 뭐 어 기지라고 하고 어 지금 여기 보면 공사하고 있네 어 숲이 다 망가졌어 그리고 이쪽 가면 기지 하나 더 있거든요 구라가 아니고 내가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면 아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 막 사마귀 잡고 나이도 하시고 다리도 달리며 잠 도 잘 많이 고달픈 인생을 산 사마귀를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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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맞다 사귀를 매고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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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탄 총으로 사마귀를 때려 죽이고 막 아 아 맞아 여기였는데 아 아 맞아 여기였다 여기도 기졌어요 여기 위에 이거 올라가가지고 여기 여튼 추억이네요 네 아 왠지 이걸 영상으로 안 남겨두면 내가 이제 할배 백발이 됐을 때 백발 노인이 됐을 때 이제 아 나 뭐하고 놀았지 이랬을 때 이제 영상을 보는거죠 어 여기 지금 못들어가게 이런데 막아져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참깨 잠깐 오늘 하루